강할 내놔 한국에는 또 칼리우가잖아 저거 딱봐도 선대공인데 나한테 성공을 줬어 나한테 성공을 준 친구기는 한데 아 손패 너무 안좋은데? 아 손패가 너무 안좋아요 우라라가 아니야? 아 딱봐도 저거 성검에서 막을거 같은데 여기서 막을거 같긴 한데 아 아 유기호사이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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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우를 봐야하나 손패가 답이 없어가지고 드로우보는게 맞겠다 유기호사이구나 하아..잠깐만 있어 봐 일단 이거 보내고 아 엔젤링은 보내면 안되는데 흫 흫 흫 흫 야 미칸코 함정 다 쓰겠다 흫흫흫 이게 덤핑코스트에요 그건 좋아 그것까지는 좋아 미칸코 있는게 나으니까 흫 흫 흫 문제는 여기서부터란 말이죠 여기에서 일단은 태풍..태.. 뭐..마음파괴받고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거 흫흫 흫 마음파괴받으면 답이 없어요 도라도라 도라도라 활로게 천배령 정말 특수잖아 미칸코의 약속 미니언 도와줘 얘 지정하면 딱봐도 지 저거 할거고 도라도라를 가지고싶어요 천재룡 빨간거 아니면 망안 까는건데 보통은 망안 까는거란 말이죠 그렇지 보통은 망안 까는거지 깔면은 감이 파고시 이 덱 도끼 없어요 도끼 넣을까 생각중이야 내가 이거 다른데 다른분거 창고해서 만들긴했는데 만들고보니까 도끼가 안들어가있더라구요 1점 배틀 카이맨 빨간용 으아 빨간용이다 춘돌아 파밍 프라베 배틀이거든 지금 칸 칸 내놔 흐흐흐 상대의 몬스터를 빼앗아 이겼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뺏는거만 3개였어 심지어 뺏는거만 3개였어 3번 빼서 한 번은 거부했는데 두 번은 거부를 못했거든요 웃겨 웃겨 희한해 죽겠네 치즈 치즈 티즈 치즈 치즈 배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